한강이 빨갱이 페미니스트라며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반대편에는 한강의 페미니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페미니즘을 좋은 페미니즘과 나쁜 페미니즘으로 나눠. 아주 거치게 말하자면 남녀간 기회의 평등에 만족하는 페미니즘은 좋은 페미니즘이야. 남녀간 결과의 평등에 존나 집착하는 페미니즘은 나쁜 페미니즘이지. 나는 결과의 평등 페미니즘을 꼴페미, 즉 꼴통 페미니즘과 거의 동의어로 써. 결과의 평등 페미니즘에서는 남녀의 정신이 사실상 똑같도록 진화했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어. 남녀의 성향과 지능이 선천적으로 다르다면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겠지.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녀가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다고 본다고. 그래서 꼴페미와 진화 심리학이 철천지 원수인 거야. 이것이 내가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을 존나 두들겨 펜 아주 중대한 이유야. 나는 아직 한강의 소설을 15쪽밖에 안 읽어봤어. 한강이 꼴페미 성향을 보이는지 여부를 전혀 몰라. 진화 심리학에서는 원시 사냥채집 사회를 겁나게 중시해. 사냥채집 사회에 대한 추정들에서 출발할 때가 아주 많지. 그 다음에 진화론적 추론을 거쳐서 인간의 선천적 심리에 대한 추정들을 이끌어내는 거야.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남자가 주로 했던 동물 사냥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기를 써. 여자가 주로 했던 식물 채집을 어떻게든 드높여주려고 하지. 그 대열에 최재천 교수도 가담하고 있어. 이 새끼는 꼴값 떠는 곳이라면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남자가 사냥했던 것들은 열량의 측면에서 별 볼일 없었다는 식이야. 그리고 불확실성도 아주 컸기 때문에 별 볼일 없었다는 거지. 이제 채식주의와 페미니즘의 연결점이 보이지? 육식은 채식에 비해 더 폭력적이야. 적어도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훨씬 더 폭력적이야.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문화가 남자를 폭력적이도록 사회화한다고 주장해. 반면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도록 진화했다고 보지. 사냥 채집 사회에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도록 진화한 것 같아. 남자의 부모 투자가, 특히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어. 이 때문에 남자는 폭력적인 전략을 통해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지. 남자가 남자 또는 여자에게 폭력을 써서 단기간에 여자 10명과 책스를 했다고 하자. 그럼 최대 10명을 임신시킬 수 있다고. 여자가 남자 또는 여자에게 폭력을 써서 단기간에 남자 10명과 섹스를 했다고 하자. 설사 폭력을 쓰는 것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이야. 게다가 남자가 첵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가 굳이 폭력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 보여. 이런 차이 때문에 남자가 더 폭력적이도록 진화한 것 같아. 육식이 채식에 비해 더 폭력적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폭력적이라고 하자. 이제 채식주의와 페미니즘의 연결점이 보이지?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폭력에 맞선 저항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 페미니스트라면 남성적 폭력에 맞선 저항이라고 해석하겠지. 진화심리학으로 한강을 읽겠다니까 진화심리학이 문학 비평에서 무슨 쓸모가 있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었지. 한강이 남성적 폭력에 저항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유의미하다고 하자. 한강이 소설 속에서 남성적 폭력을 적나라하게 전시하려고 했다고 하자. 그리고 한강이 꿀패미의 심리학에서 허우적된다고 가정해보자. 남성적 폭력의 딴스를 벗기려 했는데 남자가 아니라 코끼리의 거시기가 전시되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나사가 목성 착륙선을 만들 때 천공 스승님께 기술 자문을 받는다고 하자. 그게 목성까지 가겠냐 아니면 시궁창에 존나 처박히겠냐? 마찬가지로 남성적 폭력에 저항하려면 우선 남성적 폭력성을 되도록 깊이 있고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저항이 시궁창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려면 진화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한강의 소설에 나오는 남성적 폭력의 딴스 속에 있는 거시기가 남자 것인지 코끼리 것인지 궁금하지 않니? 소설가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주의, 표현주의, 저항주의, 탐미주의 중 어떤 것일 수도 있어. 어쨌든 많은 소설가들이 인간에 대한 진실 또는 진리와 마주하려고 한다고. 인간의 정신적 딴스를 제대로 벗기고 싶어 한다고. 예술가가 딴스를 제대로 벗겼는지 평가하려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진화심리학이 출동하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과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 인간에 대한 진실 따위는 코끼리나 조벌이라는 초울트라 개의 탐미주의 소설가가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는 진화심리학이 예술 비평에 전혀 쓸모없을 수도 있겠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협조해 주신 사회적 Landkipоров